롤! 롤! 액션! 오늘은 뭐냐 간식 먹는 입진 주유서 간진 갑시다 가가면 제이케이 저는 이러고 먹고 있습니다 제이케이 보조 출연하네? 아니야 형 무슨소리에요 입진이 아니라 입국이에요 내 컨텐츠 맘대로 바꾸지 말라고 너무 좋아 우유는 역시 흔들어 먹어야 맛이지 제이케이 우유는 역시 흔들어 먹어야 맛이지 랩 한 번 해줘 우유는 역시 흔들어 먹어야 맛이죠 우유는 역시 예아 요요요 흔들어 먹이요 아 팔아파 에이 제이케이 설치다 난 난 설치할 수 있지 보이죠 여러분 한입? 아니요 저는 리얼 간식을 먹고 있대요 니가 꾸덩꾸덩 어때요? 뭐 돌려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? 그래? 그래? 돌려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? 야 맛있는데? 무슨.. 뭐.. 내형아 내형아 내형우동 먹어봐 맛있지? 맛있어 맛있어 빨리 이 맛있는거 몸으로 한번 표현해줘 빨리 먹자 이게 진짜 맛있어 스크립추 우동을 아니다 홈런볼 비슷한 것과 어 홈런볼 비슷한 것과 우동 우동을 같이 먹으면 어떤 맛이나 할까 이야 먹어보겠습니다 아 되게 단 달고 단짠의 오리지널이 되지 않을까 아 그걸 진짜 하다니 아 이 향이 아예 우와 우와 으음 으음 맛있다 노래 틀어서 손이 왔죠 응 제가 어떤 노래든 다 틀어봐 형이 분위기에 맞춰서 먹어줄게 요즘 꽂힌 노래가 있어요 딱 59초까지만 가능해요 꽂힌 노래가 있는데 형이 분위기에 맞춰서 먹어줄게 분위기에 맞춰서 스피디하게 틀어봐 알았어 그러면 지금 일단 1위를 하고 있는 이가 스테인리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개에 맞춰 얼굴은 널 그런 날 바라보는 널 그 어색한 침묵 진짜 나야? 짝같은 소리 어? 정말? 그 어색 그 어색 그어색 그어색 와 무슨 소리야? 네? 소리 안 났어? 안 소리 안 났는데 렘모 형이 방금 왔다가 문이 열렸었구나 문 닫고 와야 되겠어 렘모 형이 무슨 소리 안 났어? R.F 그렇지 않아 렘모 형 인진에 출연하시겠습니까? 렘모 형 인진 출연? 아니요 렘모 형은? 다음 노래 다음 노래? 이건 뭔데? 렘모 형 할 때 먹으라고 제가 요즘 꼬치 노래는 박경훈 선배님의 자격지심이라고 지금 4위를 달리고 있는데 틀어주세요 뭔가 좋아요 허리 아파서 틀어주세요 렘 렘 렘 렘 렘 렘 렘 아닌데 형 이거 자격지심이라는 노래예요 남자는 막 여드때문에 막 힘들어해야 된다고 다음 노래 해 형 분위기에 맞출 수밖에 안 한다 제일 재밌을 만한 걸로 한 번 더 하고 끝내줘 제일 재밌을 만한 거 진짜 재밌을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? 형 뭐 좋아해요? 뭐 하고 싶어? 형이 그냥 말해 아니 형 안 돼 오늘 DJ도요 형 항상 이런 거 나한테 미룬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지금 1 2 3 4 5 어?